우와! 기랑식회 우와! 떡볶이 만들기 예! 식혜 감자 파이어 고추장 밀떡 5대 고개지 쉐이키 쉐이키 음! 맛있는 냄새! 우와! 식혜 떡볶이 완성! 도전! 맛있어! 완전 달콤하고 맛있어! 쫙쫙쫙쫙! 위야나 오뎅 음! 너무 맛있어! 소시지가 제일 맛있어! 소시지가 제일 맛있어! 나는 어묵 짠! 짠! 콜라 콜라 잘 먹었습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얇게 만나요!